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년 아티즈락 페스티벌 사회를 맡은 저는 가수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은 여름의 끝자락이고 또 가을의 초입인데요 여름과 가을이 지금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후덥지근 하시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기분 좋아져요 그 기분 좋은 가운데 오늘 여유로운 일요일에 또 대한민국 최고의 락커들이 오셨습니다 락커들이 오늘 좋은 공연을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날씨는 조금 덥지만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열정으로 이 락커들을 맞아주시고요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이 여름에 끝자락에서 멋진 추억 또 기입을 힐링하시고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락 공연에 앞서서요 우리 또 가시장 락페스티벌 축하하셔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산뜻하시죠 마치 하와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뒷벽힛 배경은 시원한 하와이 바닷가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영이 예쁜 처자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엘레 팀이시고요 소리 공부한 팀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그럼 같이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감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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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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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